뭐해요? 주변은 다 꽝인데 혼자 대박 쳤어요. 어저께 기온이 올라서 오후 5시부터 7, 8시까지 폭풍이 입지되었고 그 다음엔 밤새 꽝. 몇 마리 잡았어요? 2, 4, 6, 7, 8, 9, 10마리야, 1박으로. 세상에 월척이 한 전호수 대구 나머지 준척이라 그러거든요. 37도 있대요. 대박 잘했어요, 우리 김조사님. 너무 잘해서 어저께 와가지고 늦게 갔는데 오후쯤 오셨나? 오전에 오셨구나. 좋은 자리 누가 다 차지했는데 그 주변에 앉으셨는지. 군인 위천이에요. 어우, 풀이 벌써 이렇게 많이 또 파르파르 도난하고 예쁜 꽃도 있습니다. 너무 잘했습니다. 군인 위천의 한 포인트 되겠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, 우리 김빙어, 붕어의 신님. 이렇게 카톡 온 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봅니다. 오, 좋아요.